피하여넣은거 이번에 다른 모드 해야죠 캐릭터 화면에서 남학생으로 치면 된다던데 남학생 오 이거구나 스페셜 게임 모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이젠 사회적인 도전까지 초심 잘하면 절대로 피해야하는 모드입니다 그림자 너머 어둡고 습기 찬 어느 고등학교가 보입니다 지하학교? 매우 특별한 학교 내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문이다 내 소개부터 하겠다 난 엔키라고 한다 아 그럼 캐릭터별로 이미지가 다 있나 보네 이런 이미지가 학교에요 학교 야 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얘 초반에 한 번 딱 보고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무도회에 참가해야 된다 파트너가 필요하다 무도회까지 5일이나 남았다 아 5일 안에 파트너를 아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노래도 있어 무시해봐 아 소리 왜 이렇게 커? 어이 왜 이렇게 크냐 소리 뭐야 뭐야 무시해서 죽은 거야? 아 아 나 이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되네 어떤 의미에선 하드 모드구만 아 이해했습니다 자 수업으로 돌아가지 무수한 국가와 왕국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건 어디인가 북부면은 올데가르드 아닐까? 어 좋아 수업은 여기까지 어 프랑슈아는 없네 새로운 신 중에 걔도 없구나 걔 머리신도 어 대화가 되나봐 너는 그러고 있으면 되니? 너는 곤란한 거 아니야? 그러고 있으면은? 저장하자 저장 저장 기능 없겠지 당연히 이 노래 들어가도 되는 노래야? 꺼자 그냥 어 좋아 노래 안 들리니까 좀 좋구만 어 제작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어 스킬이 있네? 고통이 있네? 질주도 있다 어 질주가 있어 불편할까봐 바늘벌레랑 고통이 있는 조합이에요 신기하네 장비도 있어? 장비 기본 장비구나 어 전투가 있나 보네 그러면은 동전도 있고 횃불도 있고 야 다행이다 나 재미없을까봐 아찔 했는데 뭔가 있나 보네 아 여기 뭐야 이방인이랑 어 얘 다 있네 무째진했노?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? 아니야 야 모자리케 돼 있는 것 봐 다음에 봐 미소녀 됐어 다르스 다르스는 원래 미인이었으니까 꺼지래 너도 좀 보자 잘생겼네 얘가 다르스보다 더 예쁘게 생겼는데? 다시 확인해보자 야 반할만하네 다르스 엄청난 미인이었구만 아 얘도 있네 야 너는 아빠랑 엄마를 전혀 안 닮았다 야 너는 벽에 걸린 그림을 관찰하고 있다 어? 어 옆방이 있네? 어 뭐야 왕국이야 세상에 무서워 들어갈래 되게 뭔가 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? 문이 이건? 예비용 육체 문이 잠겨있다 아 문 잠겨있으면 어떡해 이거 밟아도 돼? 안 밟아지는구나 아예 나가볼까? 소리 좀 키울까? 나가도 노래는 똑같구나 런던왕국은 꿈에서 본거 이후로 처음인거 같은데 아 원래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방인으로 갔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군요 오 허허 어서오게나 행인이시여 오 가구를 설수가 있네? 수납용품은 뭐야? 뭔가 되게 많다 이것저것 누가 열어보기만을 기다린다 상호작용은 되는데 뭐 먹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자 아 들어가진다? 아니 어? 뭐야 전투가 있나봐 잠깐만 배고픔 베이지 올라가고 있네? 이거 막하면 안되는구나 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 뭔가를 빨리 해야겠다 뭔소리지 웹을 일단 다 확인을 해봐 여기 막혀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네 다른 데 막혀있고 개가 있네 문미스가 있네 순찰기원이야? 하하 어 아니 아 다 있다 이 영혼들 다 있어 새로운 신 영혼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도도 다 찍혀있어 전투가 진짜 있나보네 야 재밌겠다 어 무기상인이야? 어 너는 나한테 큰 고통을 줬던 그분이네 장비도 살 수 있어요 나 돈 가지고 있네 왜? 돈 없었잖아 어? 언제 생겼어? 나 먹은 기억이 없는데? 어? 클레이모도 있다 아니 뭐야 클레이모가 이렇게 비싸? 동방위검이 15원인데? 절단기는 또 비싸네 대넛 이거 약하잖아 기준을 모르겠네 여기서는 또 센가? 세르가레 창이라는 게 있네요 어 갈게요 나 돈이 왜 있는 거지? 돈을 먹은 기억이 없는데? 아 걷다가 동전 소리가 났는데 그게 먹은 건가 보다 확인해보자 아 이게 돈이야? 이게 돈이었어 이거 와 18원 있어 대박 방어구도 있나? 한번 보자 방어구는 뭐 아 수척한 세트 파네 근데 못 입겠지? 앵키니까 방어구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네 코트가 없네 아 보호대 이렇게 있고 보호대 있는 거 불안하다 팔다리 잘리는 거 아니야? 아니 팔다리 다 잘리면은 춤 어떻게 쳐? 무도회에서 위로 가는 길 있는데 들어가보죠 여기 어이구 똥뚝간이 있네 너무 깊다 여기 뭔가 있나봐 여기가 오 오 여기부터 들어가보자 잠겨있다 어 난 큰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어 들어갈 수 있네 어 자는 데구나 아 자면은 이제 날짜 가는 거고 5일 안에 나는 파트너를 구해야 되죠 이거 길이 없는데? 뭐 해야 돼 그러면? 저기요 나 뭐 뭐 해야 돼요? 내일 와가지고 다시 그걸 해야 되나 혹시? 수업을 들어야 되나? 난 대화 좀 해보자 뭔 생각을 하고 있어? 망상을 하고 졌어 어 나 뭔가 잘못했나봐 귀찮아가지고 넘겼더니 하 쟤가 좀 만만해 보였는데 대화문이 좀 어 얘 꼬실 수 있을 것 같은데? 다르사 앞에서 꼬셔버리겠어 선택지 보니까 얘랑 얘가 좀 쉬워보였거든요? 뭔가 상호장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날려먹었습니다 여기저 밖에 있는 빨간 애도 대화가 안 돼 여자애 어디 갔어? 언제 여기까지 갔냐? 아 얘도 안 돼 어 씨 선생님 친구 못 사귈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최고였어요 생각보다 대화문이 많네 하기 싫어졌어 전투 좀 하면 안 되냐? 아 대화문 다 했는데 어 뭐야 쟤 왜 저기 있어 쟤 뭐지 왜 저기 있지? 교실에 있지 않았나? 다른 놈인가? 자고 와야 되나 그러면은? 아 수업 중에 엔터킬 누르면 빨리 넘길 수가 있다네? 그럼 어떻게 일단 자고 올까? 오늘은 조진 것 같고 자고 오자 어 동전이다 내가 동전을 못 본 게 있나? 혹시? 여기 있다 동전 여기 여기 동전 있어 여기 좋다 아 이런 형식 좋은데 전투만 하게 해줘 이제 뭔가 재밌어졌어 근데 배 너무 고파하는데 얘 좀 재우자 여기를 꾸미는 건가보다 집을 꾸미면은 일단은 잠부터 재웁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오? 오? 하핳 왜 올라갔어 어 저장이 이렇게 된다고? 잠깐만 궁금해졌어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 그냥 이렇게 뜨는구나 이해를 차 선생님이 바뀌었네? 아름다운 날이에요 오늘은 심리학 수업이다 렌터키 누르면서 스킵하고 있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수업 끝 다시 친밀도를 올려야겠구만 나가서부터 보자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체리학은 잘한다 3 4 7 16